15년 4월 학표입니다. 다음은 황산이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이다. A 플러스 2B랑 2개의 물이 반응해서 2개의 황산이 나오는 반응식이 있고요. 표는 양을 달리한 A와 B를 충분한 양의 물과 반응시킨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 실험 1에서는 A가 2에서는 B가 모두 반응하였다. 한 개 반응물을 줬네요. 자 그러면 일단 바로 한번 가보면 플러스 2H2O가 2개의 황산이 되었다. 자 이렇게 지금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 보안이 지금 0.8g에 5.2g 그 다음에 4.9g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H랑 O와 S의 원자량을 각각 1과 16과 32다라고 줬죠. 이걸 토대로 해서 H2SO4의 분자량을 구해보면 얘는 뭐다? 98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. 그치? 얘의 분자량이 98이니까 4.9g이면 아마도 얼마만큼 0.05몰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. 그치? 자 그러니 얘가 0.05몰 나왔다라는 거는 얘가 0.05몰 나왔다라는 거는 그치? 얘네들은 각각 어떻게? 얘는 0.025몰 사라지고 얘는 0.05몰 사라지고 얘는 0.05몰만큼 사라졌다라는 거겠지. 그치? 1대 2대 2대 2로 반응을 하니까 자 그러면 얘가 0.05몰 나올 때 얘가 0.025몰만큼 사라지는데 원에서는 A가 한계반응물이라 그랬잖아. 그치? 그러니까 A는 처음에 얼마만큼 있었다? 0.025몰만큼 있었구나.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치? 반응 전에 A의 질량이 0.8g이다 그랬으니까 A는 0.025몰당 0.8g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그치? 자 분자량 나왔네요. 0.025몰당 0.8g이니까 1몰의 질량은 얼마구나? 4.8에 32g이구나. 즉 A의 분자량이 뭐다? 32다.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A의 분자량이 32라는 걸 알아냈는데 그러면 B의 분자량까지 한 번에 알아낼 수가 있어. 왜? A와 H2와 황산의 분자량 우리는 이제 전부 아니까? 모르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. 그쵸? 자 그럼 이제 여기서 B의 분자량까지 한 번 뽑아내 보겠습니다. B의 분자량을 뽑아내 보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. 32짜리 하나랑 자 B의 분자량을 smallb라고 하겠습니다. B짜리 두 개랑 그 다음에 H2는 18이죠. 18짜리 두 개가 반응을 했더니 자 98짜리 황산이 두 개가 생성이 되었습니다.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을 쓰게 되면은 B의 분자량까지 구할 수 있죠. 자 이거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정리하게 되면은 2B는 싹하고 넘기면 128이 되니까 아 B의 분자량은 얼마구나? 64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. 그치? 자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뭐야 지금? 반응 질량비가 되는 겁니다. 그치? 자 A와 B의 분자량 구했고 그 다음에 반응 질량비까지 구했네요. 맞죠? 자 그리고 2로 한 번 가보면 이렇게 되겠네. 그러면 2에서는 A의 질량이 2g B의 질량이 6.4g이다. 그랬는데 자 질량으로 그냥 바로 갈게요. 그냥 자 2g에 6.4g이다. 이렇게 주어져 있어. 그치? 뭐 물은 얼마인지 몰라. 뭐 알 필요도 없고 뭐 물어보지도 않았죠. 사실. 자 그 다음 1대 4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았죠? 32g 사라지면 얘는 128g 사라집니다. 1대 4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할 거야? 얘가 한 개 반응물일 것이고 그치? 얘는 1대 4니까 1.6g만큼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. 맞죠? 자 얘가 0.8g 사라질 때 얘가 0.8g 사라질 때 0.05몰 나왔죠? 그치? 그럼 얘가 1.6g 사라지게 되면 얘는 얼마만큼 나와야 돼? 0.1몰 나와야 될 거야. 그치? 2배 사라졌으니까 2배 많이 나와야겠지? 그러니까 아 여기는 뭐다? 황산이 0.1몰만큼 나오겠구나. 그치? 그러므로 x는 뭐다? 9.8g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구할 수가 있겠네요. 그치? 뭐 물은 씨알대기 없고 그냥 아 얘는 9.8g 나온다. 뭐 여기까지는 한번 써줘봅시다. 그치?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찌 됐든 2에서 반응이 끝나고 나면 얘가 0.4g 남게 될 거고 얘는 9.8g 남게 되겠네요. 뭐 물은 상관없습니다. 애초에 충분한 양이라 그랬으니까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그쵸? 자 이 정도 일단 정리를 한 다음에 뭐 물어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기억 실험원에서 반응한 물의 질량은 0.9g이다 그랬는데 자 0.05몰 반응했다라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. 실험원에서 그치? 분자량 18이니까 0.05몰 반응하면 어떻게 된다? 0.9g 맞겠네요. 그치? 그러니까 기역은 옳은 지문 비은 비의 분자량은 64이다. 이미 구했습니다. 그쵸? 아 비의 분자량 64 맞구나. 그 다음 디귿 2에서 남아있는 A가 모두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B의 최소 질량은 1.6이다. 자 A가 지금 얼마만큼 남았다? 0.4g 남았다. 근데 반응 질량 B가 얼마라고? 1대 4라고 그러니까 B를 얼마만큼 넣어줘야 돼? 1대 4니까 1.6g 넣어주면은 남아있는 A가 전부 반응하겠네요. 그쵸? 그래서 디귿 또 옳은 지문 답은 5번 되겠습니다.